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민법특강 시간이죠. 우리 민법특강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법이라는 게 우리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문제는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론 같은 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술이라는 것은 항상 오답의 시비가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조문이죠. 민법, 조문과 판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특강을 통해 가지고 뭘 해드릴 거냐면 이 조문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우선 조문을. 그 다음에 판례도 정리해 드릴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을 공부하시면 들을 땐 다 알겠는데. 알겠는데. 문제를 풀면 하나도 안 풀려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한번 가슴이 손을 까만 생각해 보세요. 책 읽으세요. 책을 안 읽잖아요. 여러분들. 글자로 여러분들 우리가 구술 시험이 아니라 결국은 문장을 된 거를 읽고 그 문장 속에서 의미를 해독하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무리 완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해독할 수가 없다면, 독해낼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조문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문제는 조문의 표현 방식에 따라 나오는데 이 조문의 표현 방식이 약간 특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은 아주 많이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 반복. 될 수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3회 이상 반복하세요. 이런 말씀드리는데 민법 조문은 10번이든 20번이든 최대한 많이 반복하셔야 되고요. 이 특강 강의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도 이렇게 소리로 들으시면서 또 주문시기 전에도 수면제용으로 쓰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은 꼭 우리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 조문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면 민법 실제로 8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 정리된다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추가로 판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은 최대한 많이 반복하시는 겁니다. 수업도 많이, 특강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조문 내연도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반복. 반복. 그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판례는 좀 더 고득점 맞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판례 특강도 하긴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 내지 두 번 가능하다면 세 번 정도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 조문하고 판례 특강을 하더라도 이게 또 양이 만만치 않아요. 말들이 다 들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조문과 판례를 내 것으로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한 다음에 이게 뭐 하는 거죠? 핵심 요약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제 핵심 요약 강의는 앞에 초자가 더 붙어요. 초핵심 요약 강의입니다. 진짜 조문과 판례 중에서 조문, 판례 다 들어갑니다. 조문과 판례 중에서 진짜 얄미울 정도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80점 이상 맞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가 진짜 필요한 거만 진짜 정리해놨거든요. 이 최후 핵심 요약 강의가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민사특별법까지 나오는데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몇 페이지냐 하면 이게 몇 페이지 안 돼요, 여러분들. 135, 136이니까 한 70페이지? 한 70페이지니까 70페이지,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문을 먼저 들으시고 조문을 최대한 반복하신 다음에 기초를 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초핵심 요약 강의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것만, 알짜배기만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면 되고 이것도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초핵심 요약 강의에 들어있는 내용만 충분히 알고 이해하셔도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맞출 수 있어요. 90점 이상 맞춰주십니다. 다만 문장 내용이 어렵고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조문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정리가 안 되나 해서 또 어떻게 해요? 암기죠. 암기 사항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암기할 것.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될 것. 이해가 아니라 외워두셔야 될 것도 제가 특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많지 않아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하면 123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예요? 135페이지니까 한 13페이지? 맞죠? 13페이지. 13페이지.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민법 체계드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암기할 것을 정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다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서 강의 들으시면서 너무 양이 많다. 앞에 하면 D가 모르고 D하면 앞에 모른다. 기본서 강의는 기초로서 반드시 하셔야 되지만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90점 이상 고득점 맞을 수 있고 80점 무조건 맞을 수가 있고요. 제가 최대한 양을 줄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특강 교재 반드시 구입하시고요. 내 폰 안 합니다.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특강 강의는 반복해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특히 난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할 여력도 안 된다면 두 가지입니다. 초핵심 요약 관계하고 이 암기 사항은 기본으로 내가 수없이 많이 반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강을 제가 목표하는 강의 일정은 한 달 안에 끝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올해 시험이 안 돼서 내년에 또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인 것이지 특강 교재 몇 분 아낀다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다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특강에 나와 있는 거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맞는다면 민법은 고득점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초핵심 요약 강의 암기 사항 이거는 진짜 필수로 액기스만 모아 놓은 거니까 확실히 내 것으로 반복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신 있게 여러분께 권유해 드립니다. 자 이제 조문부터 볼 겁니다. 조문 순서는 조문 보고 초핵심 요약 강의 보고 암기하고 나중에 조금 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판례 이 네 단계를 거쳐서 특강을 진행할 거고요. 조문은 민정수인 민법의 기초 대단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교재 4편입니다. 자 103조부터 나옵니다. 일단 우리 시험법위는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법위가 아니에요. 103조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로 한다. 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이라고 하고요. 이 103조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한 민법의 규정이 없죠. 이건 우리가 판례에서 볼 겁니다. 아무튼 일단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104조 당사자의 궁바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나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은 무효라 한다. 이거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의 풍량이라고 하고 이것도 무효입니다. 일단 여기서 좀 기억할 것은 이 104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반사회적 법률행위 중에 한 가지 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둘 다 무효죠. 자 근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103조 104조를 가지고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절대적 무효고 추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될 수는 없고요. 다만 꼭 기억할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에 대해서는 무효이기 전환을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결조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그 효력이 있다는 말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죠.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거나 또는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이 법정문에서 우리 107조에서 잊지 말할 것은 원칙에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이이고 엠도 뭐해야 돼요? 선이이고 엠도 무과실 무과실 유효야 비로소 유효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비진인 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이고 무과실 유효야 되군요. 이항 전학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대적 무효고는요. 다시 말하면 진이한 의사표시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누구한테는요? 선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제삼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실을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선이이더라도 과실이 선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제삼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108조죠? 통정어휘표시죠.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는 무효라 합니다. 자 통정어휘표시는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치했음을 알면서 했고 상대방과 통정 짜고 했다는 거죠. 짜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통정어휘표시라고 하는데 통정어휘표시는 무효입니다. 왜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이유는 108조 1항이 무효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통정어휘표시 자체가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 법률인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항입니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일단 제삼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제삼자는 107조 2항에 나오고 있는데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이 제삼자죠. 중요한 것은 뭐죠? 새로워야 되죠. 따라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삼자고 그 사람이 선이라면 통정어휘표시 무효를 가지고 그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삼자 스스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제삼자가 선이라도 자신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또 제삼자가 선이라면 그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전복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구조입니다. 차고죠.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인데 개념은 뭔가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시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은 차고죠. 알면서 하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통정어휘표시. 모른 것은 뭐죠? 차고예요.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차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법정은 뭐시죠? 백구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고에 관한 의사표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취소가 뭔 거예요? 유효한 것을 소극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따라서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는 유동적 유효인 법률행위고요. 취소하기 위해서는 뭐 이랩니까? 중요 부분이야 하는 거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러나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차고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에 차고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비로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죠. 뭐가 중요한 거냐 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고요. 또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차고가 있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따로 기억할 것은 시가 가격에 관한 차고나 수량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측에서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는 거죠.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뭐냐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된 거죠. 따라서 과실이 있더라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야기입니다. 전형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최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110조죠. 사기 강박입니다. 사기가 뭔가요? 기망 속임수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뭔가요?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라는 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거든요. 자 110조 1항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강박을 당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아닌 엉뚱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간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으면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고요.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111조 입니다.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죠. 일단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해요. 111조 이랍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언제부터요? 도달한 때부터 그러면 도달이 뭐냐 잘 적어놨는데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도달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몰랐더라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것이고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치인 거죠. 따라서 2항 표유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111조 2항이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1항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인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112조입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됐다는 이유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상대방에게 수령능력 수령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수령문능력자냐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능력자를 수령문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112조입니다. 의사표시 후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뭘 제한능력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의사표시를 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라면 표의자는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누가요? 표의자는. 물론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한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표의자가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지만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뭐 했어요? 알았다면 안 후에는 표의자는 도달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113조 공시송달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을 규정하여 송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인 거죠? 민사소송법이에요.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113조만 시험법인 거잖아요. 언제 공시송달하는 짓만 알면 되네요. 언제 공시송달합니다? 공시송달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합니다. 자,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행의 대리입니다. 114조 대리효율이죠. 지금 제가 교재를 보시면 가로에 제가 이렇게 첨사가 일어났죠. 가로 친 거는 조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설명이고 가로를 재야 나머지 부분이 조문인 거예요. 그죠? 114조 1항입니다. 대리님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자, 대리인은 뭡니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고요. 그 효과는 항의란 대리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타인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직접 기속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권한 내에서 해야 되는 것. 두 번째, 대리인임을 현명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말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는 거다.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거다. 라고 밝혀야 되는 거고 이것을 현명이라고 하고 현명을 해야 본인에 의한 것임을 표시해 비로소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 이왕. 전황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 표시 중입니다. 수동 대리인. 자, 상대방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 표시가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려면 현명을 해야 돼요. 누가요? 상대방 측.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하는 사실을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그 의사 표시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의문이죠. 115.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현명하지 않았다면 그 대리의 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을 테니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을 봅니다. 자, 본답니다. 추정이 아니에요. 본다. 간주입니다. 본다고요. 따라서 추정이 아니라 간주가 되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았다면 대리는 자신이 착오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의사 표시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죠. 따라서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요.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16조입니다. 대리는 뭐하는 사람이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또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됐는지 여부 다 누구 말이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다만 다만 뭐가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만은 어려운 사장만은 본인을 표준이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을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116입니다. 가로도 읽어볼게요. 대린 표준에 있어 표준의 원칙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의사결정의 당사자는 의사표시 당사자는 대리인으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비즈니 표시냐 통정어위폐 차고냐 이런 거 다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다시 말하면 선인지 악인지 과시 있는지 없는 여부도 그 사실의 의무는 대리인 표준을 결정하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군방만 본인이야.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116조 1항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뭐예요? 만약에 본인이 대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선이고 본인이 악이에요. 그러면 116조 1항에 따라서 얘네들은 뭐인 거죠? 선인 거죠. 왜요? 대림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예외. 근데 만약에 갑이 의뢰에게 지시를 했어요. 의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그럼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되는 거예요. 원칙과 예외 잊지 마시고 만약에 예외 때문에 원칙이 헷갈린다면 예외를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항은 예외. 이항.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어요. 본인이 지시했어요. 본인이 대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어요. 본인은 자기가 안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가나요?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추정하지 못한다. 이해 되시나요? 원래는 대리인이 선이고 본인이 악이면 얘네들은 선이다. 다만 갑이 지실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얘네는 뭐로 바뀌죠? 악이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17조입니다. 가로를 읽어볼게요. 대리에 있어서 그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므로 대리인이 한 그 법률의 효과는 누가요? 본인에게 기속이 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대리인이 책임질 일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조심하니까 가로 그러나 대리는 적어도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왜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능력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118조 대리골의 범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